오, 치즈 똥가스. 완전 단양 음식인데? 이게... 괜찮아. 그래, 치즈 똥가스 한국에서 죽여. 완전 맛있어. 왜 이렇게 잘 먹지? 여기 괜찮아? 어, 괜찮은 것 같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지칸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쏘가리 여기 유명해, 그쵸? 여기 단양에 오시면 여기 유명해서 쏘가리 무조건 먹어야죠? 최고예요. 이거 괜찮아요? 네, 네. 준자 하나 치고 이거 쇠가리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원래 캠핑 음식 먹어보려고 했는데 혹시 이거 하나 만들어도 돼요? 네, 만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걸 먹어도 나는 이걸 먹겠다. 아, 이거 또 물 넣었네? 아, 이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지 있네. 이거 또 여러 가지인가 봐. 제가 아는 건 그냥 뜯어서 바로 뜨거워지는데 이게 물 넣는 거네. 아, 그렇지. 당기는 게 있고, 뭐 물 넣는 게 있고. 우와아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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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쁘다. 이건 진짜 고급 음식이야. 다면 가고 싶다. 반찬도 좋다. 이거 먹고 가야죠. 먹고 가야죠. 맛있겠다. 자 줘봐. 와 진짜 이게 크다. 머리 좋네. 머리 제일 맛있지. 무덤역 팀장님 잘 먹겠습니다. 무덤역 팀장님. 잘 먹겠습니다. 어땠어요? 맛있었죠? 진짜 맛있었어. 와 술가리 맛있네. 와 진짜. 소원 풀었네. 알베르트 소원 풀었네. 아 나옵니다. 그렇지 그렇지. 역시. 리액션은 이탈리아예요. 되게 잘 먹는다. 건발맛을 수 있어요. 아 역시 역시. 역시 돌리네. 이탈리아 돌려줘야 돼. 진짜 소그리 맛 나네. 아 이거 또 운동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네. 그러네. 아 진짜 장난이었어. 진짜 맛있었어. 배고프니까 더 맛있었어. 이랬어요 이랬어요. 진짜 맛있게 먹는다. 정말 맛있네. 아 돌려야지 돌려야지. 이것도 이제 열어볼까? 오우. 아 제임스 왜 그래. 좀 다 그려줘요. 오집 있네. 아. 그냥 소가리 드시면 안 돼요. 저것도 맛있는데. 요즘 잘 나와서 맛있는데. 제임스가 좋아하는 그 딱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 그치.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거지. 이 선택 잘 됐어. 바로 치우네요 바로. 먹을 만해. 먹을 만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화학으로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만 넣고 음식이 나오니까. 따뜻한 음식. 안 먹어요. 그냥 불안한 거다. 그 기술 대단하다. 전통할 때 먹으면 다쳐. 그렇지. 해봐. 먹어봐. 나은 다같아. 이럴때 이거 먹자. 그런 그 날으켜봤어? 하하하하. 거의 그냥 드시고!!!! 아하! 네. 많이 초조하신가봐요 로봐봄 오 정말 좋아해 좋아한다 오, 잘 드셨네, 진짜. 우리 발리 가야겠어요. 우리 아직 코스 2개, 3개? 2, 3개 남았는데. 한참 남았네. 진짜요? 가야 되니까. 가자. 가겠어요. 가자. 단연하게 휴먼 파워. 가자. 휴먼 파워. 이제 발리 가야 돼요. 우리 자전거는 너무 슬슬 타서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이탈리아에서 맛있게 조금씩 먹으면 그다음에 좀 자야 되는데. 다들 수영, 다들 수영할 수 있죠? 수영? 수영? 수영 왜 지금 9월이야? 추워. 수영자죠? 수영? 수영할 수 있죠? 그럼 추울 텐데. 수영? 예, 예. 오케이. 다스 굿. 어딜 건너가는 건가요? 아, 거기 설마 거기까지? 거길 수영을 할 수 있나? 어? 그냥 바로 들어가려고? 아니,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수영은 아닌데 혹시라도 수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배낭 필요해? 지금 배낭 필요해. 수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네. 이제 빼주세요. 아, 그래서 무겁구나? 어머, 어머. 저거를 쥐고 댕겼다고? 야, 무겁겠다. 그래서 무겁구나? 와... 스탠드업 패들보딩, SUP. SUP? SUP? 야, I think so. SUP? SUP는 그 스탠드업 패들보딩이라는 말인데 큰 서프볼에서 서면서 좀 가는 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서서 다니는 거. 아, 이거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2.5km? 그러면 다들 타보신 거예요? 저.. 저는 몇 번 다 봤고, 파울로는... 처음이었어요. 아, 처음. 슬슬 제임스한테 등 돌리는 거 같은데. 약간 등 돌리는데, 저쪽으로. 기억들이 돌아가니까. 처음, 알베도 처음 타보. 저도 처음이었죠. 저것도 보통일 아닐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2.5km 가는 거. 2.5km 이걸로. 고한, 고한. 정말 길어요. 진짜 길어요. 여기는... 동기! 와... 공동하기 전에 똥동!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이것도. 맞아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힘들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제임스 이런 거 하다가 제임스 스스로 아, 나 이런 거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 재밌지? 재밌지? 이야... 아, 그럴싸한데 이거. 와, 레디 투 고! 와, 레디 투 고! 이거 잘 되나? 고맙습니다. 글쎄? 저게 균형 잡기가 힘들 거 같은데. 우리 기다렸어! 제임스, 컴백! 아니, 뭐 좀 알려주고 가셔야지. 그냥 간 거야? 근데 제임스 봐, 그냥 간 거야. 레슨이라도 해주지. 아니, 나 처음 타보신다고 그랬는데... 아, 저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아, 저것도 하면 안 되는데... 동력이다! 슈퍼 파워가! 배가 있지, 거기는. 그렇게 빨리 가는데. 그러니까. 그럼 들어오세요. 우리 출발해야죠. 할 수 있죠? 도망가! 이름이야? 지금이야!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엄청 차가워. 뭔가 양반. 아, 나빠질 거 같아. 오, 잘 탄다. 오! 오, 파울로 잘하는데? 뭐, 이 정도는... 베니스 사람이니까. 유진 괜찮아? 응?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하루에 익숙해요. 어때? 좋지. 유진이 약간... 에이, 쉽지 않아요, 정말. 계속 물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니까. 아,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저게. 이건 누가 좀 가르쳐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바로 가버리고. 스스로 배워야 되니까, 이제. 가버리고. 경험으로 배우는 게 제일 낫죠. 너무 잘생겼어. 나이스 진짜 예쁘네요 와 근데 진짜 예쁘네요 나이스 뷰티풀 이게 또 천천히 가니까 다르네 이제 파도가 온다 이제 파도가 온다 파도가 온다고요? 파도? 아 이제 물살이 좀 있구나 오어어어 허어어어어 뭐가 빨리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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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구umen 파도가 있는데 오호 야 이거 즐기는 거지 이제 제임스는 즐기는 거야 저도 SUP 하는 게 오래 됐으니까 아아아아 아아아아 오 야 이제 그러네 진짜 스탠드업이네 오오오오오 멋있는 거 따라 하죠 이제 오오오오 파울로 일어서 야 잘하네 오오오오오 역시 베니스 오오오오 오오오 어 이렇게 하면 돼? 후퍼 파울로 미쳤어 후퍼 자 도전하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오 오 자 베니스 출신은 일어났어요 이제 미라노 출신 일어날 적이거든요 아 원래 파울로 베니스 출신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모나 출신인데 베니스에서 많이 살았어요 저는 베니스 출신인데 거기서 이런 거 다른 사람이 없어요 하하하하하 잘하는데? 완전 어렵다 하하하 하하하 오오오오 게임 버거 게임 버거 아 진짜 아 시원하고 좋죠 잘했어요 후우 하하 but I wanna try to stand out guys How about you? 일어나나요? 근데 유진이 겁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유진 할 수 있어 오케이 아 다들 잘하신다 Let me try first 유진이 제일 잘했어요 서는 거 완전 아르바이트 가야죠 중년의 희망 중년의 희망 중년의 희망 Let's get him 어? 3초 서 있었는데 3초 어? 됐다! 아 쉽지 않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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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바이바이 어떡해 기다려 여기 딸이 와야죠 조용해 유진 뭐하세요? 어디가 있어? 이거 물놀이 타임 아니야? 우리 수영하러 온 거 아니지? 아 조교 같아 조교 너무 억격하네 수영하고 있어요? 물놀이 하면 안 되는데 쿠퍼야 기다려줘 제발 유진 씨 빨리 오세요 널 시간이 없어요 널 시간이 없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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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럴 거면 수영해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재밌겠다 이거 무정 역을 하면 내 힘 내가 고생해서 어디 가는 거니까 자연이 감정도 생기고 햇빛도 느끼고 향기도 맡고 진짜 완전히 뭐 100% 경험이죠 누구 하나 빠졌네 누구 하나 날라갔네 또 우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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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재밌었어요 그때 제일 재밌었어요 아 잘못다네 생각보다 우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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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가 빠지니까 신나네 한 번 당해야지 근데 얘가 이렇게 3, 4번 했었을 때 내가 엑스페트하고 싶어 오케이, 얘가 빠르긴 했었지만 바이러스는... 음... 빠지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다행히 물이 너무 춥지 않고 딱 시원한 수준이라서 빠졌을 때 오, 괜찮네 빠지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시원해서 춥네요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싸워서 인터뷰 따로 따로 왔는데 인터뷰 센션 한 명이라... 나중에... 와, 많이 왔네 와, 한 시간! 하아... 유진 살아있어? 살아있어! 왜왜왜? 하하하하 근데 거기서 또 포기하면 안 되잖아 맞아, 포기하면 안 되는 상태인데 계속...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거... 유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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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아서 가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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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네요, 그래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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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아, 멀쩡한데? 빨리 들어오세요, 친구들! 시간이 없어요! 너무 멀쩡한데? Everybody go surfing Surfing USA Surfing in Tania 아, 재밌는데? 너무 멀리 왔어, 너무 멀리 왔어 Guys, come on! 우와 파올로! 파올로! Let's go!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앞길 막아 깜짝아! 오! 결코 두렵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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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파올로! 잘했어요! 잘했어! 유진, 나이스, 맨! Everybody is nice Good job, everybody! 잘했어요! 아, 근데 보는 사람도 다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제임스, 이거 정말 정말, 정말 재밌어 이제 우리 도착지 볼 수 있어요 도착지 보여요 도착지 보여요 모탈, 모탈 샤워하고 종여먹자 도착지 어딜까 도착지 어딜까? 아닙니다 왜? 아니래요 세상에 아니, 아니, 아니 저기 보여요? 나 포기하겠다 아니, 아니, 포기하겠다 우리 도착지 자르기 위에 있어요 뭐라고? 에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설마 쌍꼬뜨기 가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 By what? By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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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días 뛰어간다고요? 물을 흘리기 위해 나도 덜 닿으면 와, 너의 거리는 땅이도 심지 signing 뻥이지 뻥이지 빨리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돼 코스가... 코스가 철인 삼정이에요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뛰고 아우 아우 같이 못 놀겠다, 제임스 아우 아... 아... 아까 따로 번호 받았는데 삭제될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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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